2022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기화된 팬데믹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수능이자 여러 가지가 바뀐 이번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로 기자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시흥시청 인턴기자 해로입니다 해로 기자 수험생들을 위한 컨디션 관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서 토론님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갑자기요? 혹시 싫으십니까? 아닙니다 하세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님도 수능 때 긴장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 저 아직 수능을 안 봐서... 아 수능을 안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올해 수험생들은 모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수능 한파로 고생한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수능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있기 때문인데요 아! 그런데 해로 기자 네? 작년에는 코로나19 사정상 12월로 연기가 됐던 건데 원래 수능은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아니었나요? 음... 네 일단은 토론님의 질문? 지적?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볼 수 있게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은 빼고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랜 시험기간을 버틸 수 있게 생체리듬 맞추기 두 번째, 밥은 평소 먹던 음식으로 준비하기 세 번째, 추워지는 날씨에서 긴장하지 않게 따뜻하게 챙겨 입기 아 잠시만요 해로 기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생체리듬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하면 될까요? 음... 수능날 점심을 먹고? 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럴 때 졸리면 안 되니까 쪽잠, 낮잠, 늦잠? 아무튼 잠깐 자고 일어나는 식으로 생체리듬을 맞추면 어... 오후 시간에 좀 더 개운하게 수능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뭐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해로 기자, 이 잠이라는 게 조금 자다 깨면 더 피곤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능을 망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어... 음... 이게 그래도 피곤해서 잠을 버티다가 시험 기간에 졸려서 망치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은 자는 게 나은 것 같은데 해로 기자, 혹시 준비가 잘 안 된 건가요? 아... 아닙니다!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점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게 조금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해로 기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말을 좀 똑바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제가... 어... 그러니까 수능... 어... 수험생들이... 어... 네, 해로 기자, 얼른 마무리 하세요 하... 미치겠다... 일단... 해로 기자, 혹시 지금 우는 건가요? 영상님, 맞고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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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예... 그... 방송상의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일단 이렇게 끊김이 있었던 점 사죄드립니다 해로 기자 대신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 보는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흥시청 수능 라이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